여진아, 해피는 이거는 D야, D, 알았지? 해피는 이렇게 P로 붙여야 돼. 알았어? 아이고, 제가 그냥 좋아했던 선을까지. 아이고, 이리 줘. 아이고, 짱. 야, 너 뭐지? 진작에 알았으면 귀띵이라도 좀 해 주지. 그러면 엄마가 당장 강호랑 결혼하라고 할 것 같아서. 이게 뭔 소리야? 엄마 성목만 들기 싫었다고. 야, 근데 누군가 그거 들었어? 그거 강호하고 미주하고. 형님 들었어? 난 봤어. 보다님, 뭘 봤다는게? JBC 드라마, 어휴... 아, 왜? 아, 왜? 아, 3시간 이리 줘. 내가 할게. 지금까지 재판 안으로 힘들었는데 오빠는 좀 쉬세요. 간식이 아저씨는 맨 놀아서 일 좀 해도 돼요. 전북 영어로 백브라블이는겨. 그려, 실컷 웃어둬라. 오빠가 오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곧 그 웃음을 잃게 될 것이잖아. 야, 야. 애들한테 못 하는 말이 없어. 야, 이 형식이 넌 왜 허느님 없이 왔다 갔다 했다.